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명성산 엑셀바스에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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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자리 이제야 아직까지 억새바까지 1.3킬로나 남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까비는 집사가 메고가고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죠? 까비 좀 보여줘 까비 까비 까꿍 그러고 있어 드디어 억새바락기에 도착했습니다 까비와 함께 이 정도 통장은 안 왔어요 그쵸 장난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기가 명성상 억새바락기에 도착한 은비까비입니다 억새로 흔들었네요 도착했습니다 첫번째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가 여기 있네요 우와 떱내 주죠?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시간은 strig 이끌 manter 이끌 stig 상체로 아 그치 Yo 여담사 ac Chad 김 pora w 아멘 아멘 오늘은 전혀요 산소서는 흰색을 넣어줘요 이렇게 케찹을 넣어주세요 곱창이 매니저에 곱창이 겉라면까지 곱창이의 썰어주세요 곱창이의 깁라면 곱창이의 보편에 곱창이의 곱창이 곱창이의 곱창이 곱창이의 곱창이의 곱창이 너무 예쁘다. 햇살이 물에 바짝 바짝 빛나고 있어요. 진짜요? 까비는 좀처럼 걷지 않으려고 해서 아빠 집사가 까비는 좀처럼 걷지 않으려고 해서 까비는 좀처럼 걷지 않으려고 해서 안고 가고 있습니다. 아 강아지 많다. 강아지 많아. 강아지 많아. 여름에 나갔다. 토끼가 한 마디 더 있어요. 까비 토끼가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엑셀 엄청나게 디스플레이를 해놨습니다. 건너편에는 화려한 조명의 유언지가 보이군요.